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흐르는 강물처럼 약간의 체념도 있고 운명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정된 대로 모든 것이 흐른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로사태 문제를 보면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는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강제력이니까 강제력이니까 의사들이 국가에 대항해 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죠 국가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개원이들은 전혀 재앙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별로 가진 게 없는 전공이들하고 여러분들 의과대학생들만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조용히 여러분들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방 거주자 가운데 환자의 33%가 서울서 암수술을 받거든요 서울의 빅5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보게 되면 5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게 본 겁니다 지방 거주 암환자 가운데 서울 원정 암수술자가 33%인데 빅5를 중심으로 보면 50% 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한 국회의원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암수술 환자 24만 8713명 가운데 32.9%가 서울에서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원정 암수술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끝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빅5에 대한 선호의식이 워낙 강하고 그다음에 서울과 지방 사이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빅5를 향한 그런 환자들의 쇄도 현상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빅5가 계속 거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그런 빅5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정설했던 6600병상에 대한 그런 전공의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가 없어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 거주 암환자 가운데 서울 수술자가 27% 그다음에 2023년도에 32.9%로 올라갔거든 여기에 김성근 여의도 성모병원 위장관 외과 교수는 병원들의 암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주요 암은 전국 어디서 수술 받아도 경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발표하더라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내 생명과 관련한 것은 큰 병원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방에 암수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죠 그런데 이제 좀 쓴소리인데 지방에 계시는 암수술을 직접 하시는 필수의료 교수가 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 들어볼 만화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지방에서 암수술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한 이야기입니다 우려한 이야기인데 의료사태가 잘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중증 위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야라든지 시계라는 것은 그렇게 늙거나 길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라도 다음에 산수값산으로 갈 값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불편함에 더 과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국립대학에 계시는 필수의료교수가 이렇게 경고하더라도 별로 믿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이야기 치워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늘 이 의료사태라는 것이 지금 필수과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 목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의료사태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첫 번째가 수가가 낮았고 두 번째가 의료소송이 급증했고 그래서 이제 필수과가 여러분 점점점점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니까 그 필수의료과에 종사하고 있던 전공의들이 앞날이 이제 별로 박지 않다 해서 그냥 시장에서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발생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분 이야기 현재 위암 전문의 대장학문 전문의의 신규 배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암수술 받기 어려워 여러 병원을 전전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번 의료사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될 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입위에 따르면 박성배 강원대병원 외과교수 아마 필수의료과에서 이런 암수술 같은 걸 많이 해오신 분 같습니다 성명을 내고 한 해 40명 이상 배출되던 위암 전문의가 한 해 10명도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이렇게 필수의료과에 앞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수는 계속 극감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이 악화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대장학문 신규 전문의도 2022년 4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암수술을 받기 어려워서 여러 병원을 전전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어느 순간 외과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었고 지원자 중에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태 발생하기 이전부터 필수의료과는 진짜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전부 여러분들 환자들이 다 빅파이브로 가겠죠 그럼 빅파이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진단 이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여러분들 늘어지겠죠 이제 거기서 이런 뭐가 생기겠습니까 한국사회가 점점 연고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빼기 여러분들 좋은 사람 순서로 여러분들 수술 일정이 잡히겠죠 삼성병원의 전공의 대표인 소아청소년과를 했던 김유정인가 하는 그런 분이 경찰 출동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vip들은 다 전화해가 뭡니까 특별 대우를 받더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이런 빵빵하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정부가 뭡니까 vip가 전화를 하면 그거 다 전화된 순서로 밀리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국사회가 한국사회가 이제 빼기 통하는 사회로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로 상당히 잘 만들어왔는데 한국사회가 이제 수술 암수술을 받으려면 빅파이브에 다 전화해가지고 뭡니까 그 수술 일정이 뭐죠 병원장하고 친분이 아니면 정권하고 친분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 밀려지겠죠 저는 이렇게 이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른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일반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질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숙가 낮게 하고 의료소송 문제를 이렇게 방지하게 되면 그럼 수술 못 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방 여러분들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가는 길이 너무 여러분들 그냥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 방송 내보내면 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위암 전문의가 40명에서 10명도 배출을 대지 않는다 대장학문 신균증과 대장학문 전문자는 41명에서 21명으로 여러분들 줄어든다 그런데 위암 환자는 계속 평균적으로 같은 수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장암 환자는 계속 나올 것이고 전부가 다 서울의 이런 빅파이브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 대기열이 얼마나 길어지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가 정상화하고 의료소송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좀 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공의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엑시트 나가버린 거다 이야기죠 시장에서 특히 필수 의료가는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다 엑시트를 해버린 거다 이야기죠 개원을 하든지 그렇게 엑시트 해봤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야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려면 그렇게 미봉책이 아니고 숙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료소송 문제를 한국 사회가 어떻든 해법을 찾지 않으면 그러면 수술 못 받는 겁니다 값싼 의료서비스는 괜찮은 건데 너무 싸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번 조치가 너무 싸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가버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복귀하겠습니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배 교수 제가 한 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전문을 그게 늘 이렇게 생각해왔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해법은 지금 다 나온 거고 문제가 뭔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영역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가능하면 4시 50분 그때 하려고 하지만 물리적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방송을 오늘 하지 못하고 또 내일로 미루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데 오늘 방송을 내보내야 될 내용은 오늘 내보내야지 내일 내보내면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한 10분 20분 또 때로는 30분 정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좌파적 사고는 왜 유독 한국인들에게 소위 좌파적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들까 그런 의문을 차근차근 그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 서부의 그야말로 참 광활한 서부의 아주 대표적인 줄을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장소들을 돌아본 단상을 정리한 책이고 그다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정말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을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필한 책입니다 감동과 역사가 함께하는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그야말로 지난 4년간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그냥 총정리판이죠 선거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나라가 반듯하게 갈 수가 있을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집필하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아주 잘 쓴 세계차적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